자막 제공 및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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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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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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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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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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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내가 보면 미안하다. 미안하다. 내가 이래서 누가 있어가. 미안하다 이라고. 어디서 뭐 예림이니까. 그래도 건강 그 정도라도 오래오래 살아가니 옆에 있어준 게 고마워요. 다른 사람 다 가고 없는데 그래도 할머니 지킨다고 오래 살아줘서 고맙습니다. 아이고 다 미안해. 늘 혼자 애쓰는 아내에게 짐이 되는 것만 같아 할아버지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. 뭐 모든 것이 다 그래야지 미안해. 내가 할머니 힘이 끼고 고생을 그리시니까 미안해 짝이 없지요. 건강은 너보다 오래 살아야 될 때. 건강은 너네네.